안녕하세요!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러가지 음식이에요 이곳에 속마늘을 먹은 게임도 좋겠어요 오늘은 항상 매운 제거 이분의 제거 오늘의 기계를 해주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^^ 오늘은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계란 주먹밥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여러분도 먹었어요 치즈는 정말 매우 매울이 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오징어 오징어 계란 오징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볶음 너무 맛있었어요 면이 비쥬얼 맛있게 먹었는데 먹음이 더 맛있었어요 매운 면이 없어서 매운 면을 먹었어요 매운 면이 없어서 매운 면이 더 맛있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